그래 힐러를 주는 것 같 힐러 힐러의 힐러 이렇게 좋아 네 속도를 올릴게요 속도만 올리자 이렇게 분노의 손오공 이탈리의 손곡 에헤 얘도 좀 쎕니다 제일리 뒤에 주고 조심하세요 고꾼이 피가 한 번만에 한 번만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예 떨어지면 일어서자마자 죽읍시다 아 와 야 슈퍼아머 디미를 육시랄 헤헤 조심하세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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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조심 맞는 순간 갑니다 그냥 피싱 피싱이 이렇게 기원단 어디 어디야 아 근데 이 스킬 뭐죠 박치기인가 아 박치기 좋아 한 번 더 아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참고로 이거 있죠 이건 참 이거 가드 불능입니다 가드 못해 그래서 더 좋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이제 캐릭터가 풀리나요? 풀때가 온건가? 인조인간전이죠? 인조인간전이죠? 풀때가 왔나? 트랭크스야 아마도 얘는 아마 기술이 그거일텐데 검 검은 쓸겁니다 아마도 트랭크스는 제가 맞죠? 토랑대 토랑 토랑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와 소사이어인 왜이렇게 멋있지? 에헤이 그랭크스는 내가 맞겠습니다 아 맞네 맞네 이게 한번 긁고 한번 더 긁고 두번 두번 이렇게 왜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죠? 이 미친 아 그래 콤보 도중에 하자 콤보 어디갔어? 콤보 좀 합시다 우리 흠흠 흠흠 좋아 이렇게 뭐죠? 아 설마 회복인가요? 아 좋네 회복있어 고맙네 충분히 고마워하라고 고맙네 충분히 고마워하라고 충분히 고마워하라고 흠 흠 과연 하시는군요 어쩔 수 없구만 에이 변신 나 난다 또 흠흠 니 아들이니까 자식아 니 아들이야 나도 말이지 해륜 해륜 현장입니다 아 누구야 헛놈이야 아 너구나 아 저 떼 떼 떼 자식아 좋았어 베지터부터 없앨시다 흠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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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그것도 좋아 멀리서 쫓아가는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응 혼자 남았지? 혼자 남았는데 개설치네 배는 감촉이 좋네 오오오 헵 내가 없앴습니다 버닝어택 역시 수퍼사이언으로 변할 필요가 없었군요 라고 트랭크스가 이야기하는데 변신하고 싶어도 못 변신한다 이 게임은 변신 시스템이 없습니다 되게 아쉽지 제일 아쉬운거야 아 드디어 인조인간전 이 게임은 트랭크스 4인방 흠 브롤이라고요? 아니 왜 벌써부터 브롤이가 레드리번 레드리번 응? 아닌데? 인조인간인데 좋았어 더풀갱은 4명입니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더풀갱은 전투적이구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금이다 아 아 얘도 마찬가지네 얘는 기술이 똑같고 이건 뭐야 아하 이거 그겁니다 크리져 죽일때 그리져 죽일때 예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 장풍 이거 음 잠시만 죽이셨어 에이 저이 이렇게 하하하 나 진짜 누구 누구지 아 둘 다 날봤는데요 둘도 날봤어 그쵸 아닌가요 지금이다 1대1이면 뭐 할만하지 얼마든지 이겨주지 하하하 썩을 땡 잠시만요 아 못살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일단 한놈을 죽입시다 빨리 빨리 우와 눈깔 빔 눈깔 빔이라뇨 오우야 힐링 감사합니다 안맞네 안맞아 안맞아 하하하하 오 됐습니까 오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굴 다굴 FOO, BEL, R infected FOO! FOO, BEL, R hammer hinge FOO, BEL, REl, R challenging 내가 죽였나요? 난이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방금 전에 쩔었습니다 가능할... 가능할... 으흠 좋아 다음 스테이지까지 할까요? 다음은 뭐당가? 이거는 뭐하는거지? 거울 팬티, 여자의 팬티 아 특성, 능력치 특성 업입니다 특성이 올라간다 HP 다운 뭐지? HP 다운이면 이걸 맡기지 모든 능력치가 다운 참나 제가 아버지 할께요 트랭크스 아버지 자 이정도만 공격력은 하지 말고 나머지 이정도만 공격력이 다운 전드랙 800 전드랙 800 야 이거는 무슨... 너무하다 색깔이 다리 굵기가 굵기 다리 굵기가 굴네요 굵기가 로우킥 한 대 맞으면 가겠다 꼭 뚫어지겠어 갑시다 컴퓨터야 전부 다 트랭크스 하죠 컴퓨터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컴퓨터는 따리입니다 공기야 공기 공기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한데 나중에 가면 도움이 안됩니다 눈뜬 17호 18호 잠시만 18호 인데 다음 반에 난 18호다 맞다 이것이 끝났으면 도움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 그럼 빨리 시작해 아 저의 원 베지터가 원거리네 원거리 원거리 타입이야 지금의 원거리 타입이야 지금의 원거리는 말은 안전하잖아 응 좋아 바이널 플래싱 기가 모을 때까지 때립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게 그거야 무조건 한놈 먼저 죽여야 돼 아 누구야 아까부터 아까부터 이 자식아 바이널 플래싱 자식아 맞을까 했죠 야 이거 보이세요 컴퓨터가 도움이 안됩니다 진짜 미치게 만드네 미치게 만들어 도쿠님 컴퓨터가 죽으면 제가 살릴게요 살리는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무조건 공격해 공격만 하세요 아 이게 빅뱅허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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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제가 살리죠 살리는거 저한테 맡기세요 빅뱅허태 넘맞아 좋군 전부 다 살려버린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어엤 죄송합니다 못 살렸어 아일마rupt 꽉 subscribers 아 그래 얘가 그거였죠. 힐러였지 너. 너 힐러였구나. 그래 미안해. 얘부터 죽겠다. 얘부터. 야야 너무 먼데? 응 좋아 좋아. 네헤이 좋아. 오. 얻어걸렸어. 제발 제발. 아 됐어. 야 나 안죽어. 걔 필 안죽습니다 저. 끝까지 살아나와 보일테다. 끝까지. 철거머리처럼. 바퀴벌레처럼. 땡. 빅뱅어택 끝. 자식아. 에헤헤헤헤. 17호 죽이고 나도 죽고. 야 살리는거 존재야 그냥. 살리는거 존나잘. 야. 야. 18호. 뭐야 얘. 허허. 저 와중에 피 채우네. 와. 피 채우는거 보세요. 히하하하하하. 피 계속 채워. 아. 아 그만해 그만해 제발 좀 네 방금전의 기원참 고쿠님 기원참 맞고 죽으셨어 와 이게 뭐죠? 도대체 정신은 뭐지? 안돼 안돼 아 그래 고쿠님 제가 기 들을게 기 제가 기 들을테니까 피쌀기 난무 하세요 그렇지 기 를 계속 들이겠습니다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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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하아 저런 바퀴벌레와 피를 계속 채워 어우 땀 나네 이거는 뭐 다른 의미로 어렵다